음악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목사님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광야를 읽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도 영생리 컬럼에도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줄여서 오늘 저녁에 설교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이 책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이 무언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방황합니다 인생이 무언지를 알면 전혀 다르게 살았을 걸 정확히 인생이 무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책 속에서 선배들에게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돈 좀 벌어야지 또 아이들도 어떻든지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서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언가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남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1등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굉장한 실패의 좌절 그리고 시기와 원망을 가지고 고통당합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울대학 사회학 교수님이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게 됐는데 가면서 운전기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동갑의 나이인 분이 대리운전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꽤 큰 회사에 일을 하던 분인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나와서 아르바이트로 운전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과 그 이후로 어떤 친구처럼 그렇게 만나서 중년 남자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에세이식으로 엮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소리 내어 울지 않는다 중년 남자들의 이 마음의 고통을 책을 쓴 겁니다 특히 한강에 나가보면 지금도 아마 지금 시간쯤이면 그럴까요? 우는 남자들이 많대요 한강에 나가서 거기서 강을 바라보고 멀쩡한 신사들이 거기서 소리 내서 우는 남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중년 남자들의 고통은 그보다 더 크다고들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울지 못하니까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벌써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면 이제는 다 물러나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힙니다 대부분은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는 다 이미 내줘야 됩니다 너무 막막하고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 이 이유는요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서점에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식의 책들을 통해서 인생은 큰 성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다 실패인 겁니다 정말 정상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외칠 수 없는 사람은 다 실패인 거죠 성경이 가르쳐 있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산에 오르는 정상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자면 성경대로 하자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그 말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광야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성경의 내용이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광야를 가는 것하고 산을 오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에베르트스산도 멀리서 보면 정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 인생 같습니까 인생은 도무지 끝이 안 보입니다 인생이 끝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보입니까 산을 올라가는 걸까요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걸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강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대략 잡힙니다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대략 얼마나 걸릴지 그런데 사막에는 광야에는 길도 없고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막막하고 얼마나 걸릴지도 막막한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대략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막은 지날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왜? 맨 똑같은 모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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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사막은 전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지만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던 언덕이 새로 생깁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크게 없습니다 또 잃어버려도 금방 길을 찾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대약 지형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혼자 올라가도 되지만 광야를 들어갈 때는 절대 혼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가 힘들면 중간에 내려오면 되지만 사막은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더 깊숙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하고 광야를 지나는 것하고는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방법도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 것 결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거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어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와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성공인 거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혼 생활은 광야입니다 실감 나시면 아멘 결혼했다 야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러나 그 뒤부터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정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요즘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는 게 큰 기도 제목인 부부들이 많은데 아이를 낳는 것 다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10개월을 지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같고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광야입니다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 육아와 또 아이 자녀 양육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직장 취직하는 것 지금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직장 취직이라고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취직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취직을 갈망하다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쟁이 있는 거고 그건 대단한 성취죠 그렇지만 직장 생활은 광야입니다 직장을 취직한 것은 산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그 뒤부터는 끝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는 일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산을 정복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는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광야는 계속 주님과 같이 걷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확실한 안전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늘 나와 같이 계셔주시는 것 그게 광야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때때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산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려면 때때로 어떤 때는 주님과 상관없이 가야 됩니다 주님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실패자라고 끝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항상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입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엄청난 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광야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민숙이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쌀떡에 쌀도 없고 냉장고에 상거리도 없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다 사라졌고 내 몸에 육신의 건강도 없어졌고 점점 기억력도 없어지고 치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심정이신 분은 아 내가 지금 광야를 가는 거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심정에 부딪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광야는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광야는 무슨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는 무언가를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좌절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면 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절감합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좀 있었지만 금방 다 먹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는 뭐 먹고 살아요? 그때부터는 만나가 내립니다 꼭 하루 먹을 분량만 하루 먹을 분량만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한 달 먹을 분량을 안 주셨을까? 한 달 먹을 분량 곡식을 주시면 그거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러면 또 싣고 다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맨 걸어야 됩니다 30일 먹을 걸 월급 받듯이 받아보세요 1년 목해 식량을 받아보세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매일 먹을 것만 주셔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해서 생수가 터져나서 먹게도 하셨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실제로 사막은요 얼어 죽습니다 추위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신발 헤어져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보면 신발이 없으면 더 이상 못 걷습니다 신발이 헤어져서 거기에 모래가 들어오면 그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신발이 헤어져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것 그것이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자신입니다 마치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꼭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나? 될까? 주님 바라보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랄까봐 기도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지 말랄까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기를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일기하셨느니라 광야는 정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서 날마다 먹을 것 꼭 필요할 때 생수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보호막 그렇게 하루하루 지났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때는 나도 좀 많이 가지고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날을 견디게 하십니다 아주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도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세요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산지가 벌써 10년이 지난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거예요 출의국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기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는 저렇게 안 해주시나 싶고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광야를 지난다는 생각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10년토록 미자리 교회인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주님 저는 실패했어요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라는 기도가 나왔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가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한 거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실패한 거죠 어떻게 주님이 실패한 겁니까 그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너 교인이 많아져서 교회가 크게 부응이 되면 너가 성공한 거냐 그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 그거 주님이 하신 거지 성공한 것도 내가 성공한 거고 실패한 것도 내가 실패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나요 나는 내가 교인을 많이 모으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만을 원한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응시키는 걸 원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했던 것 너는 사람들을 너에게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로 인도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고백을 들을 때 처음에는 다 이해 못 했어요 근데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목사도 말입니다 목사도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다 그거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럼 목사도 여러 목사가 있는데 어떤 목사는 큰 교회 단임하고 어떤 목사는 아주 작은 교회를 단임하면 어느 목사님이 성공한 겁니까? 큰 교회 단임 목사님이 성공한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에도 성공한 목사님과 실패한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어느 목사님은 크게 성공하게 하시고 어느 목사님은 그러지 못하게 하시나요? 사랑하는 게 다르셔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은 저렇게 큰 교회를 단임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단임하나? 제가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아버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왜 아버님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어렵게 어렵게 목회하시고 어머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시고 하여튼 우리 집안은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데 아버님의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큰 교회를 단임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아버님은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신 건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는 1980년대에는 한국 교회가 이 교회 성장의 붐이 어떤 때예요 그때는 교회의 교회들마다 어떻든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목사님들이 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을 정도 저는 그때 목사가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크게 붐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목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붐을 시켜주시겠죠 만약에 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악한 종이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떻든지 큰 교회에 붐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교회가 붐이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조금 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가 붐이 되어도요 항상 더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몇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목사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아 이건 내가 지금 잘 가는 걸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로소 눈을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목사의 목표는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성일기 쓰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목사님들이 질문을 해와요 영성일기 쓰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정말 이 병은 해결이 안 돼요 대만에서 세미나 할 때 대만에 있는 거기에 목사님이 아주 은밀하게 물어오세요 영성일기 쓰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선한목자교회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부흥됐습니까? 선한목자교회에 와보고 싶어 하시는 심리가 영성일기 쓰면 저렇게 부흥이 되나?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좀 마음의 걱정이 영성일기 써서 이렇게 부흥됐다고 생각할까 봐 목회자들도 이걸 극복이 안 돼요 왜? 인생은 산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상을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되면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게 아닌 거였어요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때때로 주님과 동행함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또 경쟁이에요 마음이 항상 편치가 않습니다 교인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좋지만 또 언제 싹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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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돼도 내내 스트레스예요 또 갈까 봐 참 이건 결코 행복이라고 할 수 없죠 정말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단임을 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 단임을 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원래 목회의 길은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건 목회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 고난의 길에 들어서라 하시면 세상 성공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의 길은 그건 광약길입니다 그 광약길은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날마다 만나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생수를 열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는 절대로 광약길을 못 갑니다 막막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러다가 광약에서 다 죽습니다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광야가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큰 집을 짓고 곡간을 짓고 금은이 증식이 되고 소와 양떼가 불어나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서는 집이 커야 되고 곡간도 커야 되고 거기는 양떼, 소떼가 많아야 되고 금은, 금붙이들도 좀 있으면 좋고 그건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식을 많이 주셔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럼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집이 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는 마음은 계속 하나님 앞에 큰 집 주세요 큰 차 타게 해주세요 좀 곡간을 가득 채워주세요 금, 은을 좀 넉넉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닌 걸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생수를 주시고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는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저녁이 되면 그날 하루를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에 못 올라가면 마음이 항상 답답해요 불평이에요 남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그날 하루 먹은 게 있으면 감사해요 밤에 장막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자기의 처지와 형편 어떤 처지든지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발 뻗고 잘 곳이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저녁에 하루를 지나는 게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루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오늘도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가남으로 임종을 앞둔 어느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아주 측은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왜 목사가 되려고 하셨어요 그 후배 목사의 심정에는 가남으로 일찍 세상을 떠날 지경이 된 이 선배 목사님이 너무 애처로운 겁니다 아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그냥 마음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남으로 일찍 세상 죽으면 원망스럽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렇게 죽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어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야 주님 앞에서 그래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찍 가남으로 세상 떠나는 목사님이 불쌍합니까?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인생을 생각하면 목사도 한 번 목사가 되었으면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생은 너무 넉넉하고 행복하게 보내면 이게 복이지 이건 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일찍 가남으로 세상 떠나는 목사님이 무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을 때까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은 광야가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 있는 거예요 장례식 때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부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러면 무엇이 더 복되고 아니고의 기준이 싹 달라집니다 아무리 뭔가를 이룬 것 같아도 주님과 진짜 동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산 것 같아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정말 복있게 잘 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땅 사고 양떼, 소떼를 많이 증식시키는 것은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 안 믿는데도 큰 집 짓고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이 광략길은요 만나가 무슨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축복을 받아서 오는 겁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은혜 오늘 그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만나를 못 먹고 생수를 못 마시고 있는 사람 만나가 말씀이고 생수는 주 예수 그리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삶을 지금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가 부족한 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복을 못 받았는지는 몰라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못 받은 경우는 좀 불편해요 그렇죠? 차가 없으면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차가 없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맨 걸어 다녔기 때문에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인병에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복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건 진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들어갔지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실을 금식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요셉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애급에 팔아넘기고 또 보디바리 안에 거짓 모함을 감옥에 던져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죠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사람을 처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급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 누구누구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런 일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광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광야인 줄로 알아야만 눈이 뜨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여기서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 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나면 그러면 가난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가난이 다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난한 땅에 들여보내는데 걱정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그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죽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40년 동안에 자기 의지, 계획, 주관, 감정, 자기 소원 다 죽었어요 하여튼 애굽에서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거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딱 마음이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상사와 또 아랫사람과 모든 관계가 나는 죽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갈등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주신 뜻이기도 해요 구세군이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그가 80세가 넘어서서 눈에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했습니다 눈이 멀게 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윌리엄 부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일을 그 아들 브램웰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램웰이 아버지 윌리엄 부스에게 의사의 진단을 전해 주었어요 아버지 이제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앞을 못 보게 된단 말이냐 내 아버지 아무래도 그 경우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하고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예, 이 세상에서는 못 보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 80세가 넘은 윌리엄 부스가 침상에서 손을 빼서 그리고 옆에 있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평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아신다 그리고는 잠시 사이를 둔 뒤에 말을 이었습니다 브램웰,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갖고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이분은 진짜 광야를 사는 눈이 뜨인 분이에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시력을 다 가져가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앞 못 본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것은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광야로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 간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법을 모세는 실제로 배웠어요 지금도 광야 길을 다 갑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광야는 광야는 광야 길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살아나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내 옆에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광야 길을 걸어본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크게 쓰셔도 우리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집이 크다 그러면 기뻐요 두려워요? 두렵지요 이런 집을 왜 필요해 내가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사는 인생 길이 광야 길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집을 가질 사람답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목회자가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목회자의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타락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줄 알면 큰 교회 단임하여야 되는 일은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만족으로 삼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한 반드시 그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목사도 교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연단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이상할 것도 없어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항상 그런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오늘도 내게 잠잘 곳을 주시고 오늘도 내 심령에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내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항상 주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보면 과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길이 환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이것이었구나 정말 엉뚱하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중간에 다 지칩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낙심이 됩니다 실망할 일이 아닌데 실망합니다 은혜는 넘치는데도 계속 불만입니다 광야가 지나가는 것을 눈이 뜨이면 비로소 살 길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함께 가는 교인들이 다 귀합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은요 사람이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산을 올라가려면 혼자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은 혼자 올라가야 됩니다 경쟁자입니다 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축복입니다 어떻든지 속해 참석하고 선교에 참석하고 싶어집니다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인생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제 눈이 뜨여지고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목사님들이 손을 얹으실 때 성령께서 눈을 놀랍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